이 도로는 수인도로입니다. 인천하고 수원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인데 이제 뭐 보석도로 여러 도로들이 많이 생기고 한 다음에 이 도로가 그렇게 많이 차량들이 다닐았습니다. 이 도로는 인천, 만수동에서 신천, 시흥, 신천, 또 망명, 안산, 인천으로 수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. 바로 이제 좌측에 있는 곳이 인천 대부분입니다. 주말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전선이 60km, 신호무원,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이 도로는 인천에 있는지 이 도로는 인천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